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하도 희한한 일들이 펼치지는 세상입니다. 근래 대법원장이란 사람의 처신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자들의 취재기사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더라도 바깥으로 드러난 한 가지 사례는 과연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데 크게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탄핵 대상이 된 대법원장입니다. 2월 4일 날 조선일보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장입니다. 김명수는 이날 오후 12시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작년 5월 말 임성근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을 했으나 임성근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김명수가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런 반발입니다. 이에 임성근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작년 5월 22일 날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김명수를 면담하기 직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에게도 사표 제출을 보고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털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취재한 내용을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났고 대법원장을 만나기 전에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취재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또한 김명수 주장을 확인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안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때 거짓말을 해야 될 가능성이나 동기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명수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취재 기사 내용을 참조하면 이것은 김민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에게 확인해 봐도 될 것이지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사실을 거짓으로 말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정황으로 미뤄보면 그렇고 동기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몸이 아픈 상태에 있는 부하이자 후배 판사인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이미 여당과 보조를 맞춰서 현직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제에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력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여당과 대법원장이 공모를 해서 결국은 법관의 탄핵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몸이 좋지 않은 후배 판사이자 부하 판사를 가장 치욕적인 일 가운데 하나인 판사 탄핵으로 내모는 일은 대법원장이 협조한 사실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부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여사건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양식이나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앞과 뒤 그리고 전후를 좀 재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따금 자기 일신상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뻔한 일을 무릅쓰고라도 현재 혹은 당장 혹은 지금의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출세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이 흔치 않지만 드물게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옛말은 함경남도에 있는 아주 추운 오진 갑산을 동원해서 산수 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큰 화가 온 그런 뻔한 일이 있더라도 당장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경우를 두고 삼수 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온천지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순리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고 정도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의해서 거짓말과 관계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를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지금의 한국 상황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그렇게 일상으로 하는 고관대작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른 고관대작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법부 수장 법의 집행이란 정의의 집행과 관련된 사법부 수장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을 대개 보통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사법부 수장의 뻔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을 지켜보면서 도태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저렇게들 처신을 하고 살아갈까라는 그런 한툼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오늘 아침 조간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나라 구석에 승한 곳이 정말 없구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한탄할 수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권력의 교체와 관련된 선거와 투표의 정직성과 청령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주목하는 더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권력이 교체가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고민이 없이 그냥 현상만 보고 분노하고 분격하고 해봐야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교체되지 않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세손손 다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사회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안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결국 권력이 교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